안녕하세요. 정식 인증업체 노크뱅크입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현금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소액결제 현금화 같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 5만원부터 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와 달리 단기 대출은 높은 이자와 2월 결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장기 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등급이 낮을 경우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식업체 노크뱅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완화하여 신용등급, 서류 작성, 대출 이력 조회 등이 필요 없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무이자 할부로 원금만 낼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자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신 금액만큼 진행하여 신속하게 현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소지한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상품권이나 다양한 물품을 저희 노크뱅크에서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진행 관련 문의는 전문 상담사가 1대1로 응대해드리고 있어 쉽고 신속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저희 정식업체 노크뱅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부분을 해소하여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